자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갑니다. 저희가 플라스틱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이 플라스틱 참 유용하고 편리하긴 합니다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하죠. 참 재활용도 어렵기도 하고요. 왜 그런지 일상 속 궁금증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자 플라스틱 이거 참 환경에 나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왜 플라스틱은 잘 썩지 않을까 이 이야기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썩는다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썩는다는 거는 보통은 어떤 물체를 자연환경에다 버렸는데 혹은 뭐 잘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세균 곰팡이 같은 미생물들이 먹고 살면서 그것들을 다른 상태로 우리가 쓰지 못한 상태로 바꿔버린다라고 하면 상했다 썩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사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미생물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상태를 바꿔놨는데 그게 우리한테 좀 더 좋은 상태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굳이 썩었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발효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발효가 된다는 거하고 썩는다는 게 그 변한 상태가 사람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 차이지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물체를 딴 것으로 바꿔놓을 때 보통 이제 분해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세균이나 곰팡이는 자연계에서 분해자의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도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분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을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바꾸어 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물질로 바뀌게 되니까 자연이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물질이 다시 그거를 흡수하는 데도 편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단순한 물질로 바꿔주기 때문에 보통 생물체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지고 흙에 묻혀가지고 세균과 곰팡이들 분해를 하면 제일 많이 생기는 물질은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비중으로 따진다, 무게 비율로 따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을 어떤 생물이 떠나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무게 비중으로 따지면 이산화탄소로 변해가지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흙으로 돌아간다 라기보다도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바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공기 중으로 돌아간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정확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얘기도 되나 본데 하늘 날아간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계속 바람이 불어가지고 높이 높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통한다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또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가지고 그게 땅에 이렇게 많이 깔려 있으면 그 성분을 거기에 뿌려진 씨앗이 빨아먹고 다시 자기의 몸을 키우는 데 활용을 해가지고 점점 비옥하게 식물들이 자라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막 지역에 있는 그 메마른 되게 척박해 보이는 그런 황무지의 모래 같은 그런 땅하고 한국에 있는 이런 비옥한 땅하고 딱 봐도 이제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차이가 한국에 있는 이런 기름진 땅 우리가 흔히 보는 산에 있는 이런 땅은 거기서 예전부터 식물 동물이 살면서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사이에 그게 이제 분해돼가지고 이제 깔린 게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옥한 땅이 된 것이고요. 이제 사막 땅에서는 생물이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길 이유가 없어가지고 그런 척박한 땅이 되어가지고 그런 흡수할 물질도 없는 그런 땅이 되어 있는 것인데 사막화가 무섭다라고 하는 게 한 번 그렇게 되고 나면 더 이상 식물이 살지가 못하니까 더 무슨 그런 비옥한 흙성분이 생길 이유도 없어지니까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플라스틱은 왜 이런 과정 속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물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부터 이 자연 상태에 예전부터 많이 있어가지고 생물들이 진화를 통해서 수억 년 전부터 주변에 이런 물질이 있구나. 이거 내가 먹고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적응을 해서 진화를 해가지고 빨아먹고 사는 그런 물질들은 세균이나 미생물들이 다 자기 몸에 적합하게 어떻게든지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먹고 있거든요. 특히 세균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를 분해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세균이 한두 가지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를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은 세균 곰팡이들이 예전부터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진화를 시켜왔는데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최근에 개발한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세균이나 곰팡이들이 그걸 먹고 살 만큼 진화할 만한 시간이 아직 흐르지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생소한 게 뭘까 세균이나 곰팡이가 보기에 그렇게 낯설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물질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 이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금덩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자연기에 던져놓으면 절대 섞어라 분해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질이 몇 개 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고 대량 생산해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개발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먹고 살 수 있는 세균 곰팡이들이 아직 진화해서 출현하지 않아서 썩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왜 천연의 반대말이 화학 이렇게도 특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그 화학 석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구에서 퍼올린 거고 그걸로 만든 건데 왜 다시 지구로 돌아가지 못할까. 그런데 혹시나 이걸 썩게 만들 수 있는 이걸 먹을 수 있는 미생물을 발견을 한다든지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방식으로 화학 조합을 한다든지 이런 개발은 아직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사실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나온 제품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통상의 플라스틱을 하더라도 정말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조금씩 조금씩 분해가 됩니다. 조금씩은 먹을 수 있는. 100년, 500년 걸린다고. 조금씩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보다 훨씬 분해가 안 되거든요. 금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1억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10억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금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아무래도 쓰레기로 안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플라스틱은 상당히 쓸만하고 상태가 좋더라도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페트병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투명하고 가볍고 튼튼한데. 그런데 다 먹고 나면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 플라스틱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게 웬만큼 썩는 플라스틱을 개발할 수가 있어도 그래서 요즘은 제품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게 대세가 되지 못하고 약간 기술적 한계가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안 썩는다는 게 사실은 단점보다는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이 흔히 썩지 않아서 문제다라는 식으로 환경 보호나 자연 보호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썩지 않는다는 게 되게 좋은 장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의자를 나무로 만들었을 때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나무로 만든 의자는 애초에 만들 때도 아름대리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힘들게 가공을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지만 나무는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곰팡이나 세균들이 잘 먹을 수 있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나무 의자는 사용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디에 곰팡이가 피거나 가위가 먹거나 썩거나 이런 일이 특히 물이 많이 닿거나 하면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로 어떤 물병 같은 걸 만들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 어떤 물때 끼고 썩어나고 이런 일이 분명히 좀 지나면 생기겠죠. 그에 비해서 플라스틱은 썩지가 않기 때문에 의자 같은 거 만들면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물병 같은 거 만들면 위생적으로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원래 안 썩는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활용하려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애초에 그렇게 해서 잘 팔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또 무턱대고 썩게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좀 이 플라스틱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좋은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예시가 뭐가 있냐면 쓰레기장에서 플라스틱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쓰레기 매립지에서 플라스틱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지가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요?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묻는 쓰레기 매립지. 그러니까 무슨 사막 같은 데 아무 때나 버려놓고 이런 데 말고. 인구 많은 나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런데 쓰레기 매립지라는 거는 단순히 인구가 많아서 쓰레기가 많이 생산되는 것보다 쓰레기라는 거는 멀리 들고 가봐야 이득이 될 게 없는 물질이거든요. 어떤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데에다가 버려야 되거든요. 항상 쓰레기는.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가 큰 게 생기려면 인구가 많아야 되지만 인구 밀도도 높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데 근처에 큰 쓰레기 매립지가 생기기 좋거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지로 보통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올림픽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1위 기록이 어디에 있는 건 아닌데요. 한국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쓰레기 매립지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매립지는 아니. 크기가 서울시대에 웬만하면 구우만 안 합니다. 광진구, 양천구 전체 넓이 정도 해당하는 그런 넓이의 매립지가 전부 다 쓰레기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데 이제 거기도 꽉 차가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점점 차가고 있는데요. 이런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를 운영하다 보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어떤 게 제일 골치 아플까요? 플라스틱. 안 썩는 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제일 골치 아플까요? 쓰레기 매립지에서 약간 쉽게 생각하면. 뭐 침출수? 잘 보셨어요. 침출수를 제일 걱정합니다. 냄새 같은 걸 또 많이 걱정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냄새 같은 거는 쓰레기를 버리고 나서 바로 덮어놓으면 어느 정도 막아지기 때문에 그걸 좀 잡을 수가 있는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일 고민하는 게 쓰레기에서 그 더러운 국물이 나오게 되면 그게 혹시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면 굉장히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해서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침출수 문제를 제일 고민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지의 그 침출수가 어떨 때 많이 생기냐면 썩을 때 많이 생기거든요. 썩을 때. 그래서 썩는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는 게 쓰레기 매립지에서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매립지인 수도권 매립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의 맨 밑바닥에 뭘로 시공을 해서 깔아놓겠습니까? 플라스틱 판을 깔아놓습니다. 플라스틱 판을 쫙 깔아놓습니다. 몇 겹으로 깔아놓습니다. 플라스틱 판 깔고 그다음에 흙 깔고 플라스틱 판 또 깔고 이런 식으로 몇 겹으로 깔아놓습니다. 침출수가 생기더라도. 큰 그릇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침출수가 생기더라도 절대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이런 역할을 하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버텨내려면 이 플라스틱이 안 썩어야 되겠죠. 싸고 튼튼하면서도 안 썩는 재질로 해야지 이런 쓰레기 매립지를 지켜줄 수가 있겠죠.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쓰레기 중에서도 플라스틱이라는 게 안 썩는 게 원래는 사실 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을 너무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아무데나 막 버리다 보니까 자연계로 막 흘러들어서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곳에 플라스틱이 막 버려져서 돌아다니고 바다에 투여돼서 바다에서는 동물들이 플라스틱 먹인 줄 알고 먹으려고 하고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분해도 안 되는 게 수백 년 동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안 썩는다는 게 큰 문제가 된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플라스틱을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잘 처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재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플라스틱 환경오염 문제 상당수를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시킨다지만 한 번 만들어서 대신에 오래 쓰고 여러 번 쓰면 그래도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제가 텀블러 이런 거는 정말 오래 쓸 수 있겠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꼬겨지지 않게만 쓰면 그래도 이거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페트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회용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한 번 쓰고 버리라고 나온 거다 보니까 그냥 버리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죠. 플라스틱 제품 중에. 우리 페트병 같은 것도 페트병 잘라가지고 화분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집에서 한 번 일회용으로 사다 먹은 물병에다가 나중에 거기다 물 담아서 얼려가지고 소풍 갈 때 들고 가고 이런 거 해도 사실은 괜찮거든요. 더군다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그냥 씻어서 바로 재활용하는 거 말고도 우리가 플라스틱 물건을 처음에 애초에 플라스틱 물건을 만들 때 애초에 그 플라스틱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뭘 사와다가 그런 물건을 만들까요? 플라스틱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로 뭘 사와다가 거기다 놓고 이렇게 틀에다 놓고 찍으면 우리가 원하는 물병이라든가 장난감 같은 플라스틱 제품이 되는 걸까요? PET? 네. 그런데 PET 같은 건 사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PET 재료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PET 재료. 쌀알처럼 생기잖아요. 오! 잘 아시네요. PET 재료나 대부분의 플라스틱 재료가 쌀알이나 무슨 뭐 이런 조금조그만한 무슨 알약 같은 것처럼 조금조그만한 알갱이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약간 개사료와 비슷하게 생긴 느낌도 들고요. 선생님은 펠렛 형태로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생긴 걸 사와가지고 그거를 넣고 그걸 부어놓고 틀에다 놓고 찍으면 그게 모양이 바뀌면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완성이 되는 건데 애초에 그렇다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면 그걸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시 그거를 잘게 썰어서 원래 펠렛 모양과 비슷하게 되돌려 놓은 다음에 공장에서 다시 보내면 그걸 다시 그대로 찍으면 다시 새 플라스틱 제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는 방법을 미케니컬 리사이클링이다. 기계적 재활용이다. 물리적 재활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재활용을 하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방법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플라스틱이 다른 여러 가지 쓰레기에 비해서는 이렇게 좀 이상적인 경우만 생각을 하면 재활용이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발행한 환경통계연감이라는 자료를 보면 2020년대 초반 기준으로 생활 폐기물 중에서만 따져봤을 때 종이의 재활용, 재활용하면 폐지, 재활용지, 종이 재활용을 되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종이가 재활용률이 47.7%로 나왔거든요. 거의 50%에 50%에 채 안 되죠. 그런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률이 55.8%로 50%에 좀 넘게 종이보다 재활용이 더 잘 되는 비율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50% 조금 넘으니까 그래도 재활용이 그렇게 많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종이하고 플라스틱하고 보면 재활용률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그래서 플라스틱이 이렇게 분리수거가 잘 돼서 이상적인 경우로 잘 흘러가기만 하면 잘게 잘라서 씻어서 다시 틀어놓고 찍기만 하면 새 제품으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적인 경우만 생각을 하면 플라스틱 재활용이 상당히 잘 될 수도 있는 그런 유용한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플라스틱도 이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종류별로 또 다시 분리를 해야만 하고 그게 또 섞여 있으면 아니면 음식료 같은 게 묻어있으면 그냥 버리게 되고 이런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을 할 때 골치 아픈 문제가 플라스틱이 그냥 우리가 흔히 다 같이 플라스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플라스틱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PE라는 플라스틱도 있고 PP라는 플라스틱도 있고 PET라는 것도 있고 PVC라는 것도 있고 PC라는 것도 있고 PU라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각자 다 다른데 우리가 한 가지 플라스틱 제품인 것 같아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페트병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지만 그게 병뚜껑 재료하고 병몸체 재료도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서로 다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단순히 잘라서 한 대 놓고 찍는다고 해서 그렇게 부드럽게 다시 새 것처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니와 억지로 그렇게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원래 새 플라스틱보다는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하는데 재활용을 할 때마다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면 질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런 걸 다운사이클링이다라는 식의 말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플라스틱이 다운사이클링이 일어나기가 쉬운 게 종류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같은 종류의 플라스틱이라고 하더라도 플라스틱은 그 성질을 첨가제를 타가지고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큰 장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첨가제 약품을 섞어가지고 성질을 개선해 놓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PVC라고 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PVC 파이프라고 하는 단단한 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가소제라는 약을 타가지고 야들야들하게 만들면 레자라고 하는 인족 가죽처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소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하고 가소제가 안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을 같이 섞어가지고 하면 그게 원래 성질하고는 달라지는 제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 그런 질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다운사이클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또 이 플라스틱 재활용을 할 때 원래는 더 플라스틱 성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첨가제를 타는 거지만 골치 아프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오토바이 안전 헬멧 같은 거를 흔히 약간 일본식 발음입니다만 소거로 하이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이바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게 강화 플라스틱, 단단한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유리를 실처럼 뽑아놓은 유리 섬유라는 제품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섬유를 영어로 파이버, 유리 섬유를 글래스 파이버라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고 글래스 파이버를 섞은 아주 튼튼한 강화 플라스틱이다라고 해서 그거를 파이버라는 발음이 변해서 하이바가 된 거거든요. 그 말만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말인 거예요. 하이바 써라고 하면 실 덩어리 섬유를 써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굳어질 정도... 그러면 이제 글래스 하이바를 써라. 글래스 하이버가 아니고 글래스 하이버가 들어간 플라스틱으로 된 헬멧을 쓰라라는 의미인데 그것도 좀 오해가 된 그런 말인데 그런데 그런 플라스틱을 다른 그냥 생플라스틱하고 섞어서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제대로 재활용이 안 되고 질이 떨어지겠죠. 더군다나 심지어 그런 첨가제까지 다 신경을 써서 이걸 분리를 해놨다고 해도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재활용을 할 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 있냐면 플라스틱은 색깔이 다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다 나머지 모든 성질은 똑같다고 해도 색깔이 서로 다른 플라스틱을 섞어가지고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 색깔이 다 섞여가지고 정말 검은티티하고 보기 싫은 색이 돼버립니다. 원래는 맑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색깔이 섞이니까 그것도 질이 떨어지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리사이클링 하다 보면 질이 떨어지는 다운사이클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의 대안 내지는 좀 저항으로 요즘에는 업사이클링을 해야 된다. 질을 오히려 높이는 재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계는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운사이클링이야 뭐 좀 지저분한 거 어두운 색깔 모아서 그냥 딱 이렇게 타이어 재료라든지 아니면 어디 운동장 바닥에 까는 거라든지 이런 걸로 쓸 수 있을 텐데 업사이클링은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업사이클링은 티셔츠도 플라스틱으로 다시 재활용해서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업사이클링이 나왔을 때는 어떤 걸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냐면 이런 것도 요즘도 가끔 만들어지는데 그런 폐플라스틱 같은 게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재료로 활용을 해가지고 무슨 조각품을 만들었다.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쁜 액자나 장식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버리는 쓰레기 같은 가치 없는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술품을 만들었으니까 가치가 더 올라갔다라고 해서 업사이클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가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히 페트 같은 경우에 페트 같은 쓰레기들을 주로 색깔이 좀 없는 투명 페트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모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잘게 썰고 또 일부 또 후 가공을 해가지고 실처럼 이렇게 뽑아냅니다. 실처럼 뽑아냈다면 그걸 천을 짜듯이 시줄과 날줄을 잘 엮어가지고 천처럼 만들어내면 다양한 종류의 옷감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플라스틱 쓰레기 원래 플라스틱 그 가치보다 옷감이니까 약간의 어떤 패션 디자인 같은 게 들어가면 더 가치가 높은 제품이 생산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더 높아진 업사이클링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업사이클링의 길이 일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역시 멀고도 험한 길이죠. 페트병이 화학 섬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열분해 원리 이용해서 이걸 재활용하는 방식도 있다는데 기존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거랑 열분해하는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플라스틱을 애초에 이제 석유를 이용을 해가지고 석유 중에서도 휘발유와 가까운 나프타라고 하는 그런 일부 석유를 여러 가지로 화학 반응시켜서 가공하고 가공해서 플라스틱을 만든 거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아유 플라스틱 여러 가지로 녹이고 다시 굳히고 분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건 너무 귀찮고 한 개도 많은데 원래 상태인 석유처럼 애초에 되돌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열분해유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플라스틱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기름을 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서 다시 이제 석유 같은 실제로 이제 시커먼 석유 같은 그런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름을 만들어내는 방법인데요. 플라스틱이 단단하고 일반적으로는 단순한 세균이나 곰팡이로 발효시키는 방법으로는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좀 높은 열을 가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분해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지요. 저도 그 공장 취재를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열분해 장비도 대단하더라고요. 엄청난 큰 보일러 같은 데다가 압착한 플라스틱 덩어리들을 쫙 넣고 고열로 해서 진짜 기름을 짜내는. 예전에 그 기름 짜내는 데를 뭐라고 하죠? 참기름 짜내듯이. 1908님이 예전에 봤던 만화 미래소년 코난에서 원유 기름을 추출하려고 플라스틱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고요. 미래소년 코난이 진짜 미래를 내다봤네요. 그 방법이 이 방법인데 이 방법을 사용할 때 문제 중에 하나가 기계 장치를 큰 거를 돌려야 되고 열 분해 과정이니까 온도를 또 높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해가지고 기름을 짜낸다 그래도 100% 플라스틱이 완벽하게 기름으로 다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기름도 휘발유 같은 그런 깨끗한 기름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효율의 한계는 있습니다. 절반 이하 정도가 기름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 이런 기구를 돌려내는데 들어갈 전기요금, 연료비, 그다음에 남는 찌꺼기 폐기물을 처리할 비용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과연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 비용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게 돈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럴 바야 차라리 쓰레기로 그냥 플라스틱 버리는 게 낫겠다. 그냥 돈 내고 라고 하면 이 플라스틱 열 분해 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유가가 막 오른다. 쓰레기 처리 비용 돼야 이제 우리 매립짓 너무 많이 차가지고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 이런 움직임이 자꾸 생긴다라고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 처리하는 데도 비용도 많이 들고 기름을 팔면 돈을 좀 많이 남길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열 분해 유 사업이 점점 더 이익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열 분해 유 사업이 점점 더 우리나라에 많이 퍼질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공업 강국이기 때문에 열 분해 유 조금 조그만하게 하는데도 지금 이미 전국 곳곳에 중소업체들도 사실은 꽤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전망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플라스틱 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은 앞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라갈 거고 유가도 앞으로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거대한 이런 플라스틱 열 분해 유 공장을 크게 건설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불과한 작년, 재작년쯤에 줄줄이 많이 발표한 경향이 있습니다. 울산에도 큰 공장을 세우겠다. 충청남도 당진에도 큰 공장을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울산 같은 경우에 정말 큰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해가지고 발표가 됐었는데 작년에 나온 보도를 보면 1년에 연간 6만 6천 톤 규모의 열 분해 유 공장을 세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쓰레기를 거의 7만 톤 가까이 버려도 그걸 다 소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연간 한 3만 톤에서 4만 톤 정도의 석유가 쓰레기에서 뽑혀져 나올 겁니다. 이 정도면 1년에 자동차 한 대가 사용하는 기름이 한 1200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에서 한 자동차 한 몇만 대? 한 3만 대 정도 자동차를 굴릴 석유를 쓰레기에서 뽑아내는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뽑아내는 공장을 짓겠다. 이런 게 추진돼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플라스틱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 유전은 없습니다만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이 뛰어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름이 나오는 이런 시대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기술을 해외에 많이 수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져 봄직도 하죠. 지상에 있는 유전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시 유전 이런 말도 일본에서는 좀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질문지 받아놓고 이해를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해중합 재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사실 중합이라는 것도 어려운데 이 중합을 해체한다는 뜻. 해중합. 더 어려운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중합을 해체한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아까 그 플라스틱에서 기름을 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석유 같은 게 생겼죠. 그럼 그 석유를 이용을 해서 다시 플라스틱을 또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플라스틱으로 기름을 짜내서 그 기름으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든 순환 관점에서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만들려면 그 기름의 질이 일반 우리가 땅에서 캐는 석유하고 버금갈 만큼 아주 순수하고 질 좋은 기름이 플라스틱에서 짜져야지만 그걸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플라스틱에서 기름을 짜서 그거를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게 사실 한 단계 더 높은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입니다. 이거를 처음에 그냥 플라스틱 잘라서 넣고 다시 찍어낸다. 이거를 기계적 플라스틱 재활용, 기계적 재활용이라고 했다면 이런 단계를 화학적 재활용, 케미컬 리사이클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화학 업체들이, 플라스틱 제조 기업들이 약간 인디아나 존스 영화로 비유를 하자면 약간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성배다.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꿈이다라고 하던 그런 기술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도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근접해가지고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거를 싼 값에 대량으로 해내기가 사실은 생각보다는 어렵죠. 특히나 여러 가지 깨끗한 기름을 얻는다 이런 것도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특히 한 가지만 좀 골차푼 문제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아까 플라스틱 중에 우리가 비닐이라고 불리는 플라스틱의 원조로 PVC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PVC가 폴리, 염화, 비닐을 줄여서 PVC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염화라는 말이 염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염소 성분이 다량 포함된 플라스틱이에요. PVC는. 그런데 이거를 넣고 이렇게 기름을 짜가지고 재활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염소가 어떤 물질로 쉽게 변할까요? 염산으로 쉽게 변합니다. 염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계 장비와 내부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을 망가뜨리고 녹이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런데 PVC라는 게 적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레자 이런 데도 PVC가 막 사용되거든요. 흔한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것만 배제하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것도 고민거리인데 계속해서 화학자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기술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충남 당진에서 건설하고 있는 공장에서는 거기서는 결국 그렇게 해서 기름 짜가지고 거기서 고급 기름을 만들어서 다시 거기서 플라스틱을 만들 것까지도 좀 상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한 게 되게 좀 신기하고 재밌냐면 플라스틱을 분해할 수 있는 가장 화끈하고 가장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생물체가 자연적으로 분해될 때도 이산화탄소로 변해서 바람으로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이산화탄소로 분해해버리는 방법이 사실은 제일 화끈하고 쉽거든요. 이산화탄소로 분해한다는 말은 태우면 된다는 얘기예요. 플라스틱을 불 질러서 태우면 제일 쉽거든요. 그래도 환경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는 기름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타버리면. 그래서 뭔가 뜨겁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쉽기는 한데 타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되게 고민을 한 거죠. 뭔가 뜨겁게 해가지고 후국 잘 분해하면 잘 되기 쉽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타면 곤란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리를 국리를 하다가 진짜로 이거 약간 제가 좀 약간 MSG 좀 뿌려가지고 약간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절묘한 방법을 개발했어요. 이렇게 하면 거의 불 지르듯이 할 수는 있지만 절대 타지는 않는다라는 희한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뭘로 뜨겁게 하면 아무리 뜨겁게 해도 안 탈까요? 찜통 같은 데는. 아이디어 좋았어요. 아주 아주 뜨거운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녹이면 아무리 뜨겁게 해도 물을 이용을 해서 플라스틱을 분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타지는 않는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죠.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을 할 때는 물과 불은 상극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지만 사실 현대화학에서는 물과 불이 꼭 상극은 아니거든요.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아주 온도와 압력이 높은 초임계수, 슈퍼크리티컬 페이즈의 물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아주 뜨겁게 플라스틱 쓰레기 속으로 질러가지고 플라스틱이 거의 타듯이 분해는 되지만 진짜 불 붙어서 타지는 않는. 직접 이제 닿을 수 있게 끓여버리는 개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플라스틱이 훨씬 더 다루기 좋게 기름으로 쩍쩍 녹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충남 당진에서 거대한 플라스틱 분해 사업을 해가지고 기름을 얻고 그 기름에서 다시 플라스틱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서 지금 공장 열심히 건설하고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잘 되면 좋겠죠. 그런데 이거는 자원순환 관점에서 여쭤봤는데 플라스틱 자체로 이걸 또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기름을 얻어가지고 그 기름을 연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기계를 돌린다라고 하면 그것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는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기름보다도 훨씬 더 깨끗하고 더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에너지를 얻을 수 없을까라는 방법도 사람들이 국리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플라스틱은 불에 잘 타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그냥 플라스틱을 태워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의 수많은 그런 소각장들에 가면 거기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면 그 열기로 플라스틱을 태워가지고 보일러로 물을 끌려서 그 물로 발전기를 돌리기도 하고 그 물로 주변 지역에 온수를 공급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활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소각장에서는 그거를 플라스틱 소각이라고 잘 얘기를 하지 않고 에너지 회수 이런 식으로 좀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태우는 건데. 열 회수.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여러 가지 매연도 나오고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하냐면 아까 플라스틱을 기름으로 바꾼다. 석유처럼 바꾼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석유 중에서도 증발이 잘 돼가지고 석유 중에서 약간 기체 상태로 변해서 있는 거를 실제 석유에서는 천연가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가지고 석유를 만들 수 있다면 천연가스처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분해해서 기체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청정에너지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에 수소에너지가 있습니다. 수소기체가 있는데 수소기체는 우리가 제일 쉽게 깨끗하게 수소기체를 얻는 방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의 화학식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물이요? H2O? H2O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을 분해를 하면 H2O의 H가 수소이기 때문에 물에서 수소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흔히 중학교 과학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단가를 비교를 해보면 물에서 수소를 뽑는 것보다 아직은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게 더 단가가 싸게 먹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플라스틱으로 석유를 만들 수 있다면 플라스틱을 석유하고 비슷한 천연가스처럼 활용을 해가지고 플라스틱에서 수소를 뽑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사실은 일본 같은 데서는 이걸 꽤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멋있게 선전하기도 하고 우리는 플라스틱 쓰레기에서 청정수소를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선전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진짜로 석유에서 캐내는 그런 천연가스보다 과연 비용이 얼마나 쌀 거냐. 플라스틱 폐기하는 그 비용 절약되는 거 대비까지 고려해봐서 어느 정도 생산성이, 채산성이 나올 거냐가 결정적인 상황인데 잘만 풀리면 이것도 수소에너지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된다 그러면 더 좀 큰 이익원이 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폐플라스틱에서 수소를 뽑아내서 수소 경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노벨상감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나라도 사실은 세계적으로 수소차를 잘하는 나라에 속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플라스틱 산업은 세계에서 거의 최상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이걸 좀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꽤나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라호원 박사 연구팀 같은 데서 재작년에 이렇게 플라스틱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 중에 굉장히 좀 고효율인 방법을 개발했다. 국내 업체의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으로 가능한지를 앞으로 차차 해보겠다라는 발표도 나왔거든요. 이런 것도 사실은 플라스틱 재활용의 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면서 벌써 좀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약간 정리하는 느낌으로 플라스틱 관련해서 하나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비율을 강제적으로 높여야 된다라는 규제를 설정을 해가지고 계속 그 비율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플라스틱 포장제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포장용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멋진 껍데기를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스티로폼 같은 거 사용한다. 그거 다 플라스틱이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포장용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포장용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기능상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런 거는 최대한 재활용을 많이 쓰라라고 해서 2030년이 되면 포장지에서는 재생 원료를 의무적으로 30%는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제를 유럽에서는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왜 유럽에서는 이렇게 앞서 나가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을까요? 유럽 사람들이 더 하들 지구를 더 사랑하고 유럽 사람들이 더 착해서 그럴까요? 혹시 우리 이대훈 선생님 유럽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 간 적은 있는데 환경 규제하면 항상 유럽이 뭔가 먼저 도입하잖아요.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앞서갈까요? 이 정도까지 왜 이렇게 지를까요? 30%면 거의 3분의 1 아닙니까? 수입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플라스틱? 맞습니다. 사실은 플라스틱의 원래 원조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유럽이거든요. 이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글러 나타 총매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플라스틱이 대량 생산될 수 있는데 지글러가 독일 사람이고 나타가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원래 원조 플라스틱 대량 생산 국가가 유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이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다 따라잡았거든요. 장치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서 발표한 2021년도의 통계를 보면 에틸렌 생산 능력으로 따졌을 때 한국이 세계 4위입니다. 세계 4위.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다음에 한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은 다 석유가 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석유가 나지도 않는데 플라스틱의 원료인 에틸렌은 세계에서 생산을 4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는 석유는 수입해와도 채산이 맞을 정도의 굉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거든요. 유럽 업체들은 옛날에는 플라스틱 장사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일반 플라스틱이 웬만히 생산해서는 아시아 국가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상태로 유럽 업체들은 다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 유럽의 화학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배 아픈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원조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 이렇게 따라잡혔느냐라고 할 만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고민고민해 보니까 생플라스틱 만드는 기술은 다 따라잡혔지만 환경사업에 일찌감치 투자를 해놓은 덕에 재활용 기술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아직 굉장히 앞서 있다. 그런데 이거를 환경 보호라는 그 이유로 우리가 재활용 의무 비율을 설정을 해놓으면 재활용 플라스틱을 무조건 사서 써야 되는데 재활용 플라스틱을 그렇게 대거 도입을 하려면 유럽산 재활용 플라스틱을 도입을 하거나 유럽에서 기술을 사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가끔가다가 전자업체라든가 아니면 화장품 업체같이 플라스틱 이런 포장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쪽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을 찾아야 된다고 해서 좀 막 술렁술렁할 때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이거 싸고 편해가지고 돈 조금만 주면 살 수 있는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물질이었는데 재활용을 굳이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는 데가 잘 없어서 고생하는 유럽으로 나가는 거는 재활용으로 무조건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땐 고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웃돈 주고 쓰레기로 만든 플라스틱을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열분해, 해중합 이런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중에 가끔 이렇게 고급 기술이라고 하면 유럽에 있는 스타트업에 있는 기술을 들여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이런 산업계의 경쟁력하고 이런 환경 규제하고 발 맞춰가지고 유럽의 자연 환경도 보호를 하고 유럽의 그런 국가 경쟁력, 산업 쪽으로도 이익을 주는 이런 쪽으로 서로 보조를 맞춰가지고 영리하게 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고 좀 잘 본받아가지고 우리가 플라스틱 산업에서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리수거도 세계에서 남부러울 만큼 잘하는데 재활용 산업에서도 세계 1위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기업과 어떤 규제 당국이 대립 분위기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잘 손발을 맞춰서 세계 1위의 플라스틱 재활용 국가로 좀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꿈도 좀 꿔봅니다. 그 시장이 갈수록 또 넓어질 테고. 그렇습니다. 곽재식 작가를 통해서 이 플라스틱의 세 개를 한 10부작으로 가요. 16부작? 오늘 한 2부작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